잠깐만요 아저씨! 뭔데? 나 뭐하는 건데? 야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 말이야! 하... 얘들아 여기 모여있지 말고 좀 빨리 찾아볼래? 하... 진짜 외바다... 안녕하세요 사랑둥이 라종이 여러분! 오늘도 라온스럽게! 이 라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드디어 돌아온 게임 라온! 두둔! 제가 오늘은 공포게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겁이 조금 많아요! 예전에 생방송으로 한 번 피자 가게 있잖아요 그거를 했다가 한 번 냉통당하고 플레이한 지 10분 만에 꺼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공포게임은 처음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 피기 그레니라는 게임입니다! 과연 게임 속에서 저를 얼마나 놀라게 할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사해보기 할게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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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어떻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vraag wins 뭐야? 뭔데? 아 뭔데? 어떻게 하는건데? 아 이거 뭐 어떻게 하.. 뭐야?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뭐야? 뭐야? 때릴거야? 뭔데? 나 뭐하는건데? 아 가족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때리는건데 나 때리는것도 모른다고 아니요 저기 선생님들 잠깐만요 아 뭔데? 뭔데 이거? 뭔데? 뭔데 나 빠졌는데 나 빠졌는데 때릴거야? 야 야 같이가자 야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어디갔어 쟤 뭐야? 야 야 너 누구야? 이게 무슨소리야? 아 아 근데 나 조금 알거같아 이게 쟤한테 잡히면 안되는거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 잡히는거를 너무 못하는거고 그치? 어 됐다 얘들아 얘들아 근데 이거 어떻게 때리는거야 진짜로?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야 내가 얘 감염시킨거 맞지? 야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 말야 어디야 무슨소리야 요거 어? 그래 야 일로와 너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얘는 분명 삥글 돌아가지고 우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네 다 일로와나? 야 야 야 야 야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아싸 여러분 저 조금 잘하는거같지 않아요? 지금 쟤가 저 아까 감염시킨이 있지?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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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쭈 너가 내 소나기에서 벗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 그래 그렇게 몰아 아싸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저 조금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얘들아 여기 모여있지 말고 좀 빨리 찾아볼래? 아니 다 나를 따라다니면 어떡해 아무리 내가 좋아도 말이야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야 일로 와 다 쫓아가 그래 다 애웠어 지금 빨리 나 여기로 아 못 내려가네 아 정말 야 내가 이겼지? 나 게임 세 판만에 다 마스터 했잖아 지금은 이제 스쿨입니다 여러분들 마이네미 유즈 미스터 피 앤 아이 니드 유 투 리스큐 마이 프렌드 알겠어? 나 지금 피해다녀야 돼 아 잠깐만 뭐야? 나 이제 완전 이해했어 두고 봐 내가 최후의 1인이 되고 말 거야 I've got to get out of here 나 여기 나가야 돼 아 진짜 외바라 야 나 여기가 제일 무섭잖아 야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봐 다들 그렇게 몰려다니면 안 돼 나 데친 너가 가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오면 안 돼 야 그래 너가 너가 가라 너가 가라 야 나대진 너가 가라 너가 가라 아 또 으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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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짜장나 언니 이제 끝나요? 어 한 게임만 더 할까? 딱 한 게임만 더 하자 지면은 그냥 바로 나갈게 그냥 임팩션 가자 그래 이건 잘 할 수 있어 내가 돼지였으면 좋겠다 아싸 다 죽었어 얘들아 내가 왔다다 얘들아 내가 왔다다 야 한 마리만 걸려라 왜 한 명 있지? 그렇지 일로 내려갔지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하하 제가요 돼지를 이렇게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돼지들아 내가 전염시킨 돼지들아 잘해봐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막판이 이렇게 화끈하게 끝나버리네 내가 다 이겨버렸어 그만해야돼 이제 네 오늘의 피그 공포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솔직히 제가 처음에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많이 헤매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면서 익숙해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완전히 깔끔하게 이겨버렸지 뭐예요 하하 그리고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만 했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스트래밍 방송을 많이 많이 가져와 볼까 생각 중이구요 제가 했으면 하는 게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아래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주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